학당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구급체계를 가지고 지도하는데 일단 신사 받으시려면 신사가 제일 첫 나름 자격 배지 나가는 첫 그거죠 저희가 이 배지 하나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구원받으면 흰 돌을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는 배지를 주는데 예수님이 흰 돌을 주시는구나 거기다 이름 새겨서 주신다는데 아무튼 뭐든지 받으면 좋죠 그래서 저희도 흰 배지를 드립니다 신사가 되면 흰 배지를 드리는데 신사가 뭐냐 오셔서 몰라 잘 하시면 돼요 진짜 여기 오시면 어떤 근심 걱정도 내려놓고 몰라 하세요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는 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고는요 애고는 답이 없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애고가 후련하게 한 적이 있나요?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 한 해만 해도 끝까지 가겠죠 치킨 먹네 만에 고기 먹네 만에 아무튼 이 애고는요 딱 봐도 대충 윤곽 나오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별 신통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죠 난데 내가 알지만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유능한 친구는 아니에요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고 얼마나 소중한 납니까 하지만 이게 무슨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하게 해주고 이런 자리는 아니에요 다들 아시잖아요 이미 다 성인 되셨어야죠 이 애고가 진짜 똑똑하고 실천력이 있었으면 우리가 뭐 이런 여기 모여서 이런 얘기도 안 나누죠 그냥 다 진리대로 살고 계시지 이 애고가 그렇게 유능한 친구가 아닙니다 진리를 읽어내고 진리를 구현한 데는 그렇게 유능하지 않아요 왜냐 이 애고는 달빛이거든요 햇빛이 필요해요 참나가 태양빛 그 자체입니다 이 참나 안에는 오로지 진리만 존재하고 진리의 구현 밖에 없어요 참나는 이게 애고랑 차이 애고는 이 태양빛을 달빛은 태양빛에서 오죠 근원은 태양이죠 달빛도 그런데 희미하죠 분명히 이 참나의 빛 받아서 이 참나의 전지전능을 받아쓰는데 애고는 전지전능 대신에 뭐예요 좀 무지무능해요 그런데 무지무능하면 너무 무능해 보이니까 그건 아니고 좀 웬만큼 하잖아요 뭔가 그 전지는 아니고 지능에서 다 아는 게 아니고 되게 제한적으로 알고 제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게 달빛입니다 달빛의 한계입니다 태양빛은 전지전능한데 그 빛을 받아쓰다 보니까 받아쓰다 보니까 캄캄한 밤중에 태양처럼 못 비치니까 태양 비치면 그냥 대낮처럼 볼 수 있죠 뭐든지 캄캄한 산길도 달빛으로 보니까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어서 보이는 거 가지고 안 보이는 걸 대충 추측해서 살아요 우리가 너무 자명한 거 있죠 사람은 이런 짓도 하면 안 돼 그런데 조금만 내게 좀 붙고 꼬이면요 선악판단이 잘 안 됩니다 달빛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이해관계 떼고 나면요 잘 보여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남의 일이라면 내일이라면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다 이게 꼬인다는 게 달빛이에요 태양 아래서 보면 여러분 남의 일이건 내일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되는 건 그래도 되는 건데 달빛 속에서 보면 그 캄캄함이라는 게 뭐냐 우리한테는 무지 지적인 장애와 아집 욕심이 있어서요 이 두 개가 섞이면 선명하던 것도 흐릿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일 다 지나가고 나고 낭패 보고 나서야 또 다시 선명해져요 아 그러면 안 됐던 게 확실하고요 밤에 라면 먹으면 안 돼 라면이 있어요 들어갔더니 그럼 또 생각이 달라지죠 오늘만? 그러니까 뭔 조건이 또 붙어서 일을 꼬아놔요 그럼 내일 아침에 어떻게 일까요? 먹지 말 걸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관계가 떠났을 때 마음이 통효를 멈췄을 때는 선명한 판단을 하는데 마음이 조금만 찰랑거려도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물에다가 비유하는 게요 비유하는 게 시골 가보면 그 논의 물이 맑은 거 보면 그 논에 진짜 어떻게 저 산이 비치지 하는데 산이 비칩니다 다 비쳐요 선명하게 호수나 맑은 물을 바라보시면 진짜 멀리 있는 사람도 선명히 비치는데 거울처럼 여동하고 있다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비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선악 판단도 선명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참나가 아는 걸 나도 같이 안다고요 그런데 내 마음이 여동한다 참나는 알지만 나는 모르는 게 돼버려요 늘 이렇게 살아가니까 매사에 지나고 난 뒤에 꼭 알아지죠 그때 그랬으면 안 돼 그럼 이게 진짜 안 거냐 아니에요 잠깐 물이 맑은 상태라서 아는 것 같지 여러분 다시 그 일 당하면 또 요동합니다 결국 일처리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죄책감만 자꾸 주지 해결책은 안 주니까 이 상태에서 공부를 아무리 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리세파 밖에 안 돼요 뭐 시원한 답이 안 나온다고요 태양빛 끌어다 쓸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면은 우리 안에 있는 본래 있는 태양이에요 생겨난 적이 없는 본래 온전한 본래 완벽한 본래 전지전능한 그 자리랑 접속을 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애고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런데 그게 무슨 나 외에 어떤 다른 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접속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달빛이 원래 태양빛 받아 쓰는 거에요 그래서 빛의 근원으로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이것도 난 거에요 그래서 참 나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나에요 여러분이 나라고 부르는 애고가 하는 짓거리가 생각 아니면 감정 아니면 오감인데 여러분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울고 웃고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게 마음에서 일어난 작용인데 그 마음 작용의 근원이 그 마음 작용이 결국 달빛이에요 태양빛 받아 쓰는 거라고요 그 생각 감정의 근원에 뭐가 있을까요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요 생각 감정 오감 모든 것의 근원에는 참 나라고 하는 순수한 생각 감정 오감이 여기는 없으니까 때묻지 않은 알아차림 밖에 없습니다 아는 능력이요 여러분이 절대 오염시킬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태양빛에요 알아차리는 건 오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이 구르면 달빛이 되면 배고픔을 알아차리고 슬픔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구르면 이제 에고의 마음이 돼요 작은 마음이 돼요 이제 제한적인 지능의 마음이 돼요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알아차릴 때는 사실은 전지전능의 마음입니다 어떤 제약도 없는데 배고파 하는 순간 배고픈 내가 돼버려요 배고픔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생각 감정 오감 하나가 일어나면 이제 굳어져요 굳어진 의식이 등장해요 그러면 그건 이제 에고작용이 되는 겁니다 달빛의 작용이 되고 굳어지지 않으면 순수한 알아차림 상태로만 존재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항상 태양빛 아래서 살아가시는 그러면 태양빛 아래서 살아가면 생각 감정이 오감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 감정 오감이 아무리 굴러가도 태양이 이미 선명한데 여러분 태양 낮에 태양 옆에 달 떠 있는 경우 있죠 그럼 그 달빛대로 없어져라 말아 할 필요가 없죠 달빛은 달빛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뜨면 뭐 별이 무색하다 하게 근데 별 더러 사라져라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태양 아래서 그러니까 태양 아래서 생각 감정 오감이 각자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게 이게 수행이다 하는 거죠 생각 감정 오감에만 집착할 때 태양을 못 볼 때는 문제인데 태양이 떠버리면 그냥 각자 자기 역할만 하는 거다 생각은 생각 역할하고 그게 과도하게 우리 마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계시는 게 늘 몰라를 하셔야 되는 게요 수시로 나중에는 몰라라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만 그냥 또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왜 몰라라는 생각도 그냥 적절하게 쓰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도 집착하지 마시고 몰라라는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뭘 우리는 할 거냐 참나로 곧장 돌아가는 연습을 하자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태양을 인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안 그러면 여러분 금방 에고의 생각 작은 생각 작은 감정 작은 오감의 그 노름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보고 듣는 거 그게 내가 돼버리고 울고 웃는 감정이 내가 돼버리고 나의 생각이 내가 돼버려요 나는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닌데 금방 작아집니다 근데 몰라 하시면요 이걸 몰라 하는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은 모르겠다 몰라라는 건요 이쪽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한쪽으로는 모르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는 참나한테 집중해 주는 겁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끼면서 밖으로는 몰라라고 쳐버리는 거예요 몰라라는 건 없애야겠다는 것도 아니죠 생각 감정 오감을 없애겠다는 몰라가 아니죠 생각 감정 오감을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는지 모른지도 모르겠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관심이죠 무관심을 밖으로 쓰면서 안으로는 나는 관심을 주지 않겠다는 것만 선언하시고 안으로 관심을 어디다 주세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의 존재감이 알아차림이거든요 여러분은 존재한다는 게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나 존재해 그럼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린 의식이 있다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니까 알아차린 의식이 있으니까 이 알아차린 의식이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는 거 아는 거고 슬플 때 슬프구나 하는 걸 아는 거고 저 근원에서 아는 건 다 참나가 아는데요 생각이 일어났구나 라고 아는 거는 이미 달빛이 돼버려요 시공 안에 제약이 일어났으니까 작아졌잖아요 어떤 작은 단위로 쪼개지면 제약이 일어난 겁니다 그건 달빛이라고 하고 통으로 알아차리는 그 힘 자체는 우리가 태양이라고 구분해서 보자고요 지금 살아간다는 건 해와 달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일 광명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밝을 명자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해와 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해와 달을 다 써야 제일 밝은 겁니다 난 태양만 붙잡고 있을래요 그것도 쪼잘한 생각이에요 달빛은 태양비도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뭐 하나 음식 하나 먹고 맛있다 이거 달빛이에요 달빛도 즐기세요 여기서 이게 맛있다는 거 알아차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압니까 다 태양빛 받아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귀한 거예요 남하고 울고 웃고 화내고 하는 거 다 귀한 거예요 가족이랑 막 그 마음 심적 갈등 겪고 초연하게 보면 그거 다 귀한 겁니다 언제 가족이랑 싸워보겠어요 영원히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 제한 다 있어요 다 소중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소중해요 너무 오바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막 자다가 이불 찰 정도 되면 안 되고요 왜 그랬을까 이건 아니고 그것도 잘 돌려 또 쓰셔야죠 그런 마음도 잘 돌려 쓰면은 다 그게 참나의 작용이니까 남한테 해코지를 안 하는 수준으로 잘 살려 쓰는 게 묘미인데 애고한테 그러라고 하면 못 한다고요 지능이 제약돼 있어서 소견이 좁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보세요 무지한데 욕심 많아요 무섭지 않나요 잘 모르는 놈이 욕심 겁나 많아요 우주를 다 받아도 사실 양이 안 찰 거예요 여러분 속이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좀 더 없나 그게 다인가 내일은 그럼 뭐 이렇게 나오겠죠 오늘 우주 다 줄게 그럼 내일은 뭐 주실래요 이런 게 사람 마음입니다 무지에요 잘 몰라요 사정은 잘 모르고 욕심은 많은 게 우리 애고의 특징입니다 그게 속성이 탐진치인 거예요 탐욕은 많고 욕심은 많고 치 어리석으니까 늘 화날 일만 있죠 진 늘 불만이죠 욕구 불만 그런데 반대가 되면은 탐진치가 이제 탐진치가 없어져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탐진치는 태양 옆에 달빛 있어도 문제 안 되듯이 있어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탐욕도 다 도움이 되게 돼요 태양이 뜨면요 여러분 탐욕 없이 어떻게 살아요 탐욕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탐욕이 있으니까 우리가 굴러가잖아요 살림살이가 굴러가잖아요 그럼 탐욕의 역할입니다 치 어리석으니까 살지 여러분 지금 온 우주의 정보를 여러분이 다 아신다고 그러면 못 살아요 일단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을 모르시니까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가족들 마음만 너무 알아도 못 살아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늘이 막아주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치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뭐 시리아 난민들 그 가족 중에 뭐 지금 그 슬픈 마음 그리고 지금 여러분 당장 저기 병원 병원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마음 돈 없어서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마음 조금만 접속돼도 여러분 사실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이 매일 있겠죠 매일매일 여러분은 그러면 웃을 날 없어집니다 자, 적당히 하늘이요 너가 감당할 부분만큼만 감당해라고 해놨으니까 우리가 살아요 진, 분노가 없으면 여러분 공부도 못합니다 뭔 분개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겠다는 마음이 안 들어요 화가 안 나요 어제도 공부 안 했는데 화가 안 나요 오늘도 공부 안 하는데 화가 안 나요 막 퍼먹고 자도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면 사람이 발전을 못합니다 화가 나야 분개를 해야 나아가 그래서 원래 화두선의 그 3대 요소도 분심이 있죠 다 같은 뜻입니다 분심이 없으면 이게 공부를 못합니다 나아지려는 마음도 지금의 나에 대한 분노예요 그러니 그게 나아지겠다는 마음이에요 이건 아니야 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탐진치 써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현상계를 탐진치가 남한테 피해를 줄 정도까지 가지 않게 하려면 그겁니다 탐진치를 써서 굴러가는데 이 지능이 제약되어 있어서 운전을 잘 못해요 운전을 잘 하려면 우리가 애고의 세계는 결국 육근이죠 생각감정, 호감을 불교식으로 육근이라고 하죠 안이비설 신, 여기까지는 오감이고 의, 마음에서 안이비설 신, 의, 오감과 생각감정은 의근입니다 오근, 의근 해서 육근 그럽니다 육근 운전을 잘 못합니다 운전자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유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태양빛의 도움을 받으면 똑똑해집니다 실천력이 늘어나요 그런데 태양을 불러들이는 여러분 안에 본래 존재하는 태양을 다시 밝히는 최고의 요결이 뭐라고요? 몰라요 모른다만 하신대요 에고에 제한된 지능에 대해서 무심해버리세요 모른다고 해버리면요 몰라버리면 내가 판단을 안 하죠 몰라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안 하겠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전지전능한 힘이 작동합니다 드러납니다 선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과 접속하셔야 돼요 모른다라고 딱 잡아떼시고 몰라 하고 모르겠다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 왜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만 하고 계시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의식이 되고 나머지는 다 힘을 잃어버려요 내 마음이 왜? 관심을 안 주니까 힘을 잃어버려요 생각이 일어나도 들여다봐야지 그게 나한테 의미를 갖는 건데 생각이 일어났는데 몰라 나 모르겠어 해버리면요 힘을 잃어요 관심을 못 받으면 다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의 그 염체라는 건요 마음에서 불쑥 올라온 게 염체예요 염체라는 게 생각감정 이런 재료로 오감의 이런 재료로 마음의 그런 재료로 뭔가 하나 만들어져서 상이 떠요 마음에 근데 여러분이 들여다봐줘야 이게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몰라 해버리면 힘을 잃어요 아주 담배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고 무슨 취미 다 있으시죠? 그 취미거리가 마음 안에 그림자만 보여도 여러분이 흥분합니다 벌써 그 염체를 반가워하고 반기고 관심 갖고 해줘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힘이 무럭무럭 자라게 돼요 여기 습기가 우리가 습기라고 하죠 불교에서 습기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환호해 줌으로써 힘을 키워주는 그 염체의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술이 술하고 등장만 해도 막 반겨주고 관심 가져줘 하니까 등장할 때마다 점점 더 힘이 커져요 여러분은 중독이 됩니다 그 힘에 마음에 내가 만든 상에 내가 중독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해보세요 술 진짜 좋아했던 건데 술 하는데 몰라 모르겠다 하고 계시면 무관심으로 일관해 보세요 이게 힘이 힘이 못 커집니다 무관심을 못 이겨요 실제로 해보세요 진짜 좋아하는 거 떠올려 보시고요 마음이 확 가려고 할 때 올인하려고 할 때 모른다라고 계속 이렇게 한번 모른다를 한번 첨가해 보세요 모르겠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모르겠다 하고 계시면요 호르몬이 나오는데 방해가 됩니다 도파민 막 이런 게 나와서 그거 안 하면 죽을 지경이 돼야 되는데 계속 모르겠다 괜찮다 해버리면요 세로토닌이 나와서 방해해요 마음이 그렇게까지 고조되지 않아요 평온함을 계속 의지해 가버리면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거 실험해 보세요 마음에서 그게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모른다를 자꾸 하시면 이거는 이제 현상적인 그냥 설명이고요 근원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면 그게 결국은 참나랑 우리를 만나게 해줘요 진짜 나 진짜 나랑 만나게 해주면요 진짜 내가 드러날수록 이 에고의 그런 그 좋고 싫음은요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에고의 좋고 싫음에 대해서 무심해 버리면 여러분이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그러다가 참나가 등장하기 좋은 조건이 돼요 참나가 등장해 버리면요 힘을 빼도 여러분이 이미 이 초연한 마음이 안 사라지고 있어요 처음엔 우리가 만들어 내는데 나중에 참나가 태양이 진짜 등장해 버리고 나면 우리가 힘을 빼도 그 기운이 쭉 간다 흘러간다 이제 어디까지 흘러가냐는 공부 실력에 따라서 더 오래 가기도 하고 빨리 사라지기도 하겠지만 그 참나를 끌어낼 수 있게 되면 저희가 학당에서 신사 자격은 된다고 인정해 드려요 참나랑 만날 수 있다 또 하나 조건이 육바람일 분석할 수 있다 양심분석할 수 있다 양심노트 쓰시는 법을 안다는 거랑 아주 잘 쓰시진 않아도 돼요 그냥 기본적인 쓰는 법을 안다 참나를 만났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저희가 신사해 드려요 아직 9급이지만 9급입니다 8급은 아닙니다 8급 정도 되시려면요 그런 세월을 좀 지내면서 참나와 애고가 구별되어야 되고요 아 애고는 이런 존재구나 시공 안에 제약되어 있는 나구나 생각감정 오감이 애고의 그 요소구나 무상하구나 괴롭구나 여기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그런데 참나는 반대로 상나가정 영원하구나 나 자체구나 나의 본체구나 청정하구나 요런 것들이요 너무 지당하게 참나와 애고를 체험하면서 애고만 우리가 애고만 체험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참나까지 체험하다 보니까 여러분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게 돼 있어요 애고가요 고거는 해요 애고가 참나를 막 자꾸 만나잖아요 애고가 설명을 해냅니다 그러면 애고의 이런 제한적 지능이 개발되면서 참나는 어떻고 나는 참나와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이런 게 나와요 답이 나와요 애고 애고가 그 정도는 해요 좋은 거 보여주면 애고 좋은 줄 알고 다 이렇게 해요 평소에 참나를 못 만나게 하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두운 거예요 애고가 그런데 참나를 자꾸 만나게 해주면요 애고가 알아서 답을 냅니다 참나는 이런 거 같아 애고는 이런 거 같아 못 만나서 문제지 만나면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하고 조금만 지내보면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뭐라고 나오죠 저 사람은 어떤 거 같아 이게 나오듯이 참나랑 친해지고 나면 참나의 속성이 이해가 돼요 참나와 애고가 이해가 되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아공입니다 아공 여기서 나는 애고예요 이 애고가 애고가 나는 전분제 알고 살았는데 애고가 공하고 참나란 나의 더 근원적인 실체가 있더라 이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참나의 관점에서 애고랑 계속 지내다 보면 애고와 참나를 구분하고 애고에서 참나로 들어갔다면 아공은 법공은 참나의 관점에서 이 애고를 포함한 모든 다양한 현상 현상들이 그 자체가 결국 참나의 작용이더라 하는 법공을 이해하게 돼요 사실은 보고 듣고 생각감 정구감이 내 마음의 작용인데 마음의 근원이 참나니까 여러분 뭘로 하고 계시면요 알아차리는 그 의식이 나의 본질이고 마음의 본질이고 지금 제 얘기 들리시죠? 저 보이시죠? 생각이 일어나시죠? 감정이 일어나시죠? 그 모든 것들이 참나라는 순수한 알아차림의 마음에 작용일 뿐이다 하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깨워서 보시면 느껴지세요 모든 게 여기서 나오고 일이 들어간 본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속으로 그 소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관찰해 보세요 암흑해야 하는 소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참나에서 나옵니다 이 시공을 초월한 순수 알아차림에서 시공 안에서 작용하는 마음의 작용들이 다 거기서 일어나고 글이 사라져요 이걸 하루 종일 관찰하고 있으면요 이게 선이에요 이목고 하고 계시는 게 이게 본질인데 이거 모르고 이목고만 하고 계시면 하루 종일 하셔도 답이 안 나옵니다 내일은 어찌할 거 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목고가 제대로 들어가면 생각감정 오감이 어서 나왔는가 거기가 뭐냐 하는 게 이목고입니다 어서 나왔지 암흑해야 방금 이 말 어서 나왔지 자 어디로 사라졌죠 그 말이 계속 이렇게 추적에 들어가면요 그 자리 바로 알 수 있어요 더 쉬운 게 몰라예요 모른다고 하고 계시면 바로 그 자리거든 몰라 그러면 딱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일별하고 친해지고 이 자리에 들어 앉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시면 울고 웃는 이런 달빛의 작용들은 다 있어도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걸 다 제거한 뒤에 태양이 아니라 일단 무시를 한번 해보시면 참나를 만나게 되고 참나가 드러나면 달빛들의 작용도 오히려 즐길 수 있다 태양빛의 변주죠 재밌죠 그것도 태양이 이렇게도 작동하네 이렇게도 작동하네 다 재밌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막 질투하고 있어도 질투도 웃긴 거예요 질투하고 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질투도 참나에서 나온 거잖아요 참나에서 이런 마음도 나오네 하고 바라보시면요 이미 이게 무해져요 해로움이 없어져요 그냥 그 마음은 그 마음대로 재밌는 마음인 거예요 나한테 이런 마음도 있구나 오히려 나를 더 이해하게 되고 참나의 다양한 작용들을 즐기게 돼요 남들이 볼 때는 막 추잡스럽다는 마음도요 또 첫날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니까요 이 마음은 왜 존재하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걸 해롭게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하나하나 이러면서 이제 도인이 되는 거에요 참나랑 함께 지내면서 도가 시작되지 참나랑 아직 못 사기면요 도의 예비 단계만 계속 오래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들어가야지 아직 준비가 안 끝나서요 유치원을 막 몇십 년씩 다녀요 이젠 초등학교 들어가야지 아직 양해 찰 만큼 유치원 생활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들어갈 때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참나랑 만나 줘야 돼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참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참나를 만남으로써 해결이 시작되는데 예비 단계에 너무 목숨 걸다가 참나를 정작 못 만나면 예수님이 말한 바리세파 밖에 안 돼요 성령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은 안 만나고 계속 자기들끼리 경쟁해요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키나 근데 그런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성령에서 나온 율법이라야 의미가 있는데 성령을 못 만났는데 율법을 더 완벽하게 지키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요 유치원 생활을 완벽하게 해보겠다고 도전해요 사실 여러분 유치원 생활 완벽하게 못 해요 여러분 유치원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느 과정이라도 완벽한 게 없어요 그 과정에서 배울 거 배우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줘야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완벽하게 마스터 한 거 같으세요? 지금 다시 국민학교 가면 긴장하실걸요? 완벽한 마스터라는 건 없어요 친구들 간에 사이좋게 지내 지금 지키실 수 있으세요? 초등학교 가면 듣는 말이에요 친구들 간에 사이좋게 지내? 부모 말 잘 들어? 착한 사람이 돼? 안 돼요 지금 하나도 아무도 초등학교 졸업 못 해야 맞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큰 그림을 제시해 주는 거고 그때그때 필요한 걸 배우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대로 된 과정 지도를 못 한 분이 스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승이 사실 유치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분은 지도를 못 해 주면 초등학교를 못 보내줘요 초등학교 가겠다는 사람까지 붙잡고 넌 아직 유치원을 마스터하지 못했다 하면서 같이 가자 이게 뭐냐면 화두선이건 뭐건요 참나를 빨리 만나게 도와주려고 개발된 기법들인데 참나를 못 만나게 하고 너 솔직히 화두 지금 꿈속에 있어? 뭐 이런 걸로 시비 겁니다 그러면 불가능해요 화두가 꿈속에 있다 어떻게 해서 꿈속에 또 있게 됐어요 너 화두가 그러면 깊은 잠속에도 있어? 저 참나를 만나면 안 될까요? 안 돼 화두를 먼저 깊은 잠속에서 화두를 잡아야 돼 이게 다 뭔 짓이냐면 유치원을 장고한 세월을 유치원에 붙잡아 두는 논리입니다 그냥 원래 바로 만나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요 몰라 하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기존의 모든 고정관념을 다 몰라 해버리세요 누가 뭐라고 했는데 누구스니 뭐라고 했는데 다 됐고 몰라 하세요 그 자리입니다 다 몰라 해버리고 내가 내 나이가 얼마여 뭐 살고 죽고 이런 생각도요 몰라 몰라 해버리고 딱 존재만 하시면요 정신 차리고 존재하신 그 상태 이게 티벳 가면요 적첸이라고 하는 명상도 바로 여기 들어가는 명상이고 최상승선이에요 각 나라마다 최상승선들이 있어요 티벳에는요 그 닉마파에서는 적첸이라고 불러요 대원만이란 뜻인데 그냥 바로 원만한 대원만은요 애고는 원만해지지 못합니다 곧장 원래 원만한 그 자리 들어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깍규파에서는 마하무드라라고 불러요 다 같은 법이에요 대인 우주에 우주 자체를 우주에 버금가는 위대한 상징 이런 뜻인데 참나를 말하면 우주의 도장 우주 전체를 상징하는 도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거기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그럼 우주가 돼요 마하무드라는 그냥 그 자리 바로 들어가는데 그 기법들이 똑같아요 명상하지 마라 숙고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그냥 내비두고 가만히 있어라 내비두고 가만히 있어라 내려놓아라 이런 말에 그게 몰라예요 몰라 하고 계시면 그 자리예요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달라이라마 명상을 말하다는 책이 어제 서점 가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달라이라마한테 늘 불만이 참나 얘기를 후련하게 안 해주세요 이분은 사실은 교학 위주로 하신 분입니다 중간학파 교학 위주로 하신 분이라 이 파가 그래요 겔룩파 달라이라마 속한 파가 교학 위주로 하는 파예요 그런데 아무튼 닉마파랑 그 족첸이라는 것을 공유합니다 족첸 족첸 수련을 설명하는 고경전을 마침 설명하는 달라라마께서 그래서 달라라마 사실 설명하시면 그 잘 하시는데 자꾸 중간학파의 교학을 가지고 해설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왜냐하면 중간학파는 딱 간단해요 중간학파는요 영수부살의 중간학파는 지금 이런 족첸이나 최상승선을 이해 못합니다 중간학파는 교학으로는 유능한데 이런 내용이에요 무수한 논리를 통해서 만물을 다 쪼개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래서 형이하의 세계는 실체가 없다 공하다 만물은 모두 공하다 그런데 이 펜이 공합니까 아니다 펜이라는 이름은 있다 펜은 이름으로 존재하지 이거 쪼개보면 다 플라스틱이고 더 쪼개고 더 쪼개고 원자 분자하면 다 인연이 잠시 모인 거지 지수와 풍의 인연이 이건 독자적인 실체는 없다 독자적인 실체는 없다 만물은 다 이름으로 존재한다 이게 중간학파인데요 이게 고정관념을 깨는 데는 좋은데 참말을 만나는 데 도움 주진 않아요 왜냐 이거 계속 분석하고 있다고 참말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현상 세계에 대한 그럼 이걸 중간학파는 복공이라고 하는데 원래 복공은요 마음법이 내 참나의 작용이다라 알아야 복공입니다 그럼 이 세계에서 이 세계까지는 교학에서 이쪽 이 선의 세계 심종의 세계로 바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따로 그런 머릿속으로는 엄청난 분석을 하면서 따로 부처님 상을 그리고 명상으로 엄청 해서 두 개가 만났을 때 이제 이게 가요 그런데 최상승설은 불상을 명상하고 이런 교학을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 화두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죠 이목고에서 바로 들어가게 가르치죠 마하무드라나 족챈이 그래요 그래서 달라라마께서 평소 좋아하시는 강의는 아닌데 마침 그 족챈 강의가 있어서 제가 볼 때 기대됐어요 달라라마께서 평소 중간학파의 교학으로만 늘 중간학파 중에서도 귀류 논증파라는 어려운 분석법을 써서 늘 복공을 설명하시다가 어떻게 설명하시나 그리고 거기 중간학파는 일체 유심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나의 작용으로 우주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없어요 중간학파는 그냥 쪼개면 공이고 일체는 연기로 공이고 독자적 실체가 없고 연기하는 존재일 뿐이고 다 내려놓고 나서 명상에 들어가서 일체가 없는 상태에 도달하자 이 정도지 일체를 참나의 작용을 설명하면서 복공 얘기는 안 합니다 마음법은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공이다 이 주장만 하는데 벌써 족챈이나 이런 거는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저희 홍의각당에서 하는 게 최상승선이고 복공이고 저희 몰라선이 그대로 최상승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얘기랑 너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달라이라마께서 얘기하실 지는 평소에 않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가져왔는데 보실래요? 족챈의 주장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다양한 마음 생각감정 오감이죠 이건 역시 청명한 빛의 가장 심오한 의식 이거를 순수 알아차림을요 두 가지로 부릅니다 지금 족챈에서는 순수 알아차림을 가장 심오한 의식 두 가지로 얘기해요 가장 심오한 의식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청명한 빛이에요 이거는 빛이라는 걸로 상징한 거고 의식, 알아차리는 자리고 빛이다 빛과 알아차림 이게 참나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요 우리나라 선불교랑 똑같은 용어도 써요 주인공이라고도 부르고 평상심이라고도 불러요 달라이라만 이런 용어 사실 잘 안 쓰세요 왜? 그런 것들 또한 다 공하다라고 보는 중간학파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족챈 주장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이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다양한 마음은 청명한 빛을 가진 가장 심오한 의식 안에 존재한다 얼음이 아무리 딱딱해도 무리듯이 일체의 마음은 알아차림 없이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아차림 없이 생각감정 오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별하는 마음 역시 가장 심오한 의식 참나의 영역으로부터 나타나고 종국에는 가장 심오한 의식의 영역으로 사라진다 일체는 거기서 나와서 생각감정 오감은 모두 참나로부터 나왔다 참나로 사라진다 이런 주장이 중간학파에서는 안 하는 주장입니다 본인도 이 책 안에서 중간학파에서는 안 하는 주장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은 평소에 중간학파 얘기밖에 안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소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참깨 속에 기름이 늘 존재하듯이 청명한 빛은 우리의 의식 모든 곳에 존재한다 여러분이 화낼 때, 웃을 때, 욕심낼 때도 함께 하는 거예요 태양빛은 달빛었다는 건 태양빛이 함께 한 거죠 그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식 상태에 두루 존재하는 청명한 빛의 특징을 우리가 육근을 쓰는 동안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는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에고의 마음을 티벳어로 샘이라고 하고 이 참나는 리그빠, 리그바라고 한다 이 대원만의 이런 수행, 이거를 족첸 수행을 자, 왜 달라이라마께서도 중간학파의 교학을 강조하는 분이 왜 이 족첸에 와서는 이 참나 얘기하는 것을 다 그대로 지금 이렇게 존중하시고 계시냐 원래 중간학파는 유식학에 반대해요 일체가 마음의 자격이나 유식파 입장에 반대한 학파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학파를 최고의 으뜸이라고 하시는 분이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강의를 하고 계신 이유는요 닉마파에서 족첸이 최고의 고급 수행이에요 최상승선이라고 이미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달라이라마께서도 제가 볼 땐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말이 그 전에 모순되는 말들이 등장해요 그 전에 하신 말씀들하고 좀 다른 데서 하신 말씀들하고 좀 모순된 부분 그 전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중간학판을 강조하다가 유식학파를 비판한 부분하고 지금 충돌나는 부분이 등장하지만 그 이유가 이게 최상승선이에요 티벳에서 인정받는 최상승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이요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실래요?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로 글이 있는데 선악에 대한 모든 분별 선악에 대한 모든 분별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저절로 일어난 우리의 가장 심오한 의식을 일견할 수 없다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몰라를 해야 돼요 원래 우리 선불교에서 육조회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마라 신신명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한 돈은 조금 더 어렵지 않으니 이거다 저거다 따지지만 말라 이 얘기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제가 늘 하던 얘기 되게 나와요 이걸 내려놔야 이 자리가 보여서 몰라라고 한 거지 이 자리를 알고 나면 여러분 생각감정호감 속에서 이 자리를 언제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누군지 알았으니까 모를 때는 못 찾는데 모를 때는 다른 사람 다 나가라고 하고 이 사람을 만나야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나면 언제 어디서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소개를 받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찾아내는 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가장 심오한 의식은 마음의 모든 순간에 심지어 찰나의 생각까지 두루 존재하지만 적절한 가르침을 안 받는다면 알아차릴 수가 없다 근데 알고 나면 어디서든 찾아낼 수 있다 여러 골칫거리나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으면 된다 이러저러 하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관념들을 내려놓고 몰입의 상태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게 몰라예요 모든 형상과 관련된 생각을 내려놓은 상태를 반드시 지속시켜야 된다 몰라 상태를 좀 끌고 가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잡다한 생각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마음을 내려놓게 된다 자, 그러게 되면 이런 가장 심오한 의식을 만나는데 이 자리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지 새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요 인과를 초월해 버리고 시공을 초월해요 무의의 자리가 돼요 이런 자리에 대한 얘기 달라이라마께서 원래 안 해요 그 분 법문하실 때 그래요 현상계 모든 것은 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다 공하다 원래 중간학파 입장이 그거거든요 그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지금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족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오한 의식은 시공을 초월한다 이 빛나는 의식은 인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주 불멸하다 이 얘기까지 하십니다 이러면 힌두교 아트만이랑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상주 불멸하는 가장 심오한 의식을 이게 아트만으로 오해받기 때문에 아트만하고 충돌나기 때문에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인공 얘기했다가 아트만 사상이라고 불교신문에 얼마나 비판 받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잘 안 하시는데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요 족채는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선불교랑 똑같은 사상이에요 티벳 닉마파의 최고봉 그리고 깍규파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마하무드라 사상들은요 곧장 한 마음을 바로 얘기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티벳의 불교를 처음 전한 파드마 삼바바의 글에 이미 한 마음이 나와요 평상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를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학으로 중간학파가 더 힘을 얻다 보니까 공하다는 얘기만 하려고 한다고요 쪼개면 다 공하다, 연기다, 무상하다 이 얘기만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 이 얘기를 저희가 하면 저도 비판 대상이거든요 저기 유농식 참나론의 허구 이런 거 유튜브에 있습니다 불교의 연기를 이겨야지 참나를 이기겠다고 저도 아트만 사상가라고 제 욕해 놓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지금 억울하니까 이런 얘기를 반갑잖아요 이런 글을 보면 갈라이라마께서도 영 응원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공연기 이 얘기만 했는데 모처럼 이 얘기를 하신 책을 제가 발견해서 기뻐서 저희랑 똑같은 게 선불교에서 누가 도를 물으면 그러죠 악! 그럽니다 부처가 뭡니까? 잠깐 지금 방금 참나 상태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팟! 이렇게 소리낸다 팟! 제가 똑같이 흉내는 못내 그냥 들어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글 본 거예요 팟! 이렇게 소리를 내지르는 순간 그대가 이전에 분별심이 딱 끊어지고 새 생각은 못내는 딱 그 상태에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개념적 분별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 상태에 경이로움, 명료함, 성성함, 순전한 알아차림이 거기에 존재한다 딱 알아차리고 있는데 어떤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옛날 선문답이 다 그래요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멱살을 흔들어 버리고 막 고함을 지르고 등짝을 때리고 그럽니다 그럼 잠깐 딱 멈추거든요 그때 아! 하면 이제 선문답이 소통이 일어난 거고 모르면 또 맞아야죠 알 때까지 좀 이 얘기를 그대로 써놨어요 똑같아요 지금 왜냐? 티벳 선사들도요 족첸 전수를 할 때 여러분 선불교랑 똑같아요 올해 지도를 받다가 제자가 어느 날 한 방에 전수해 줍니다 불성이 뭡니까? 했을 때 이렇게 소리를 낸다거나 탁! 어떤 생각을 멈추게 도와줘서 그거야 딱 이러고 보냅니다 이런 일화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저는 똑같은데 최상선인데 교학 강의만 들으면 공성 중간학파의 그런 공성 연기 이 얘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티벳이 제가 뭔가 이렇게 모순되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을 거예요 오늘 좀 이런 좀 푸시라고 이렇게 만나고 있다 결국은 우리 학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티벳에서 최상승법이다 방금처럼 팟 소리를 통해서 기존 의식이 끝나고 새 분별 의식이 등장하기 전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발과 벗은 가장 심오한 의식이 일정 기간 현연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다 족첸법에서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얘기 이해 되시면 여러분 지금 티벳 가서 여러분 일단 티벳 가면 10년 이상 중간학파만 외워야 돼요 달달 명상 수련 바로 막 못 들어가요 10년 이상 닦은 뒤에 밀교 수련에 들어가게 합니다 남는 장사죠 지금 바로 학당 오셔서 학당은 오시면 오늘 견성하고 가세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랑 똑같은 주장을 하시니까 자 엑기스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엑기스만 쫙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청명한 빛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족첸의 접근 방식은 교학 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중간학파의 교학 방식과는 다른데 인정은 받는 수련법이니까 최고의 인정을 받는 수련법이니까 만일 우리가 육근 속에서 늘 존재하는 근강불개심이라고 부릅니다 근강불개심인 이 순수 알아차리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기 애고의 세계인 유뇌의 세계죠 유뇌의 세계와 열반 세계의 모든 현상이 바로 이 근본적인 근강심의 활동일 뿐이라는 거예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모든 현상은 근본적인 청명한 빛의 마음에 화연일 뿐 고유한 자성이 있어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저희가 말하는 복공이에요 저희 복공 얘기를 그대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다른 달라라마 가르침에서 제가 접했던 가르침에서 못 들었었거든요 늘 연기하고 막 쪼개고 하니까 공이다 네 몸이 있다고 너 몸도 쪼개면 팔 손 네가 있냐 이름으로만 너라는 게 있는 거다 이런 논리만 늘 접하다 이게 용수보살식 논리거든요 이런 얘기만 접하다가 지금 우리가 하는 복공 얘기를 족체내에서 정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족체내 수행은 마음의 원초적인 실체 실체 얘기 안 합니다 원래 중간학파는 모든 게 공하다고만 얘기하는데 이 원초적인 실체 원초적인 실체라는 얘기는요 인과의 구애를 받지 않는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실체라는 겁니다 그 실체는 이런 얘기 원래 안 해요 중간학파는 이 실체에 대한 명료한 암의 경험 속에 머물면서 모든 윤회와 열반의 현상을 이 마음의 발현으로 보는 것이 이게 족체내 수행이다 여러분 깨어서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아는 게 최고의 수행이라는 거예요 학당에서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건 줄 오해하시는 분인데 아닙니다 아공 복공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학자 입장에서 달라라마 입장에서 좀 불만이 이제 좀 문제되는 게 있죠 그전에 하던 말씀은 우리가 도를 얻으려면 철저한 논리적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 책 앞에도 또 나와요 강조는 다 이미 해놨어요 그 말하고 충돌이 나니까 이 족체내 수행은 논리를 통한 자성의 부정 중간학파식 부정입니다 그리고 현상을 단지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깨침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달라라마께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늘 강조하던 교학 체계랑 족천에 지금 충돌한다 하지만 자 보세요 하지만 중간학파식의 만법이 본래 실체가 없는 공의라는 주장 또한 일체의 열반과 이 윤의 현상이 가장 심오한 의식의 유희 심오한 의식의 발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지금 달라라마께서 평생 강조하시는 중간학파식 그런 논리적인 분석은 우리가 참날을 진짜 만나고 나면 부산물로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무서운 내용입니다 이거 이 부분이 되게 무서운 내용이에요 저희 학당에서 하는 게 티베트에서 되게 어려워하는 수행이에요 심지어 달라라마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구절 제가 안 읽어드렸는데 가장 힘든 부분은 달라라마께서 얘기합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마음 즉 샘, 에고와 가장 심오한 의식 리그빠, 참날을 구분하는 것이다 정말 어려운 거라고 달라라마께서 얘기하세요 근데 지금 참나랑 에고 구분하면 아공이고 저희 학당에 오시면 구급 정도에서 그게 일어납니다 참나랑 에고의 구별이 시작돼요 그렇죠? 저희 학당에서 참나랑 에고 구별하세요 이게요 시작부터 어렵게 하세요 근데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달라라마께서 어렵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할만은 하죠 저희 와서 배우시다 보면 저희 지금 되게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만 않다는 게 저희 주장인 거죠 이해하시죠? 자, 족첸에서 말하는 저절로 일어나는 청명한 빛은 모든 선함 그리고 모든 자비심이 여기서 나온대요 저희가 늘 주장하는 육바람일이 여기서 나온다는 그 주장이죠 무시무종의 마음이고 시작도 끝도 없는 마음이고 주인공이라고 불린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원래 청정한 마음이고요 윤회와 열반이 모두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무시이래 청정하며 두루 좋은 것이다 상주불변하며 선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만 대충 읽어드려도 더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서 보시고요 제가 이 책 광고도 해드려야죠 제가 달라라마의 교학적인 입장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달라라마 책 나오면 사봐요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기분으로 항상 즐겨 보는데 뭐처럼 저희가 강조하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게 나와서 되게 너무 어제 밤에 사서 지금 다 보고 온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밤새 봤습니다 자 이 말 하나 해드릴게요 닝마파의 위대한 스승인 여기 이름들이 좀 어렵죠 징메링파라는 분도 가장 심오한 의식의 영역을 알아차린 뒤에 3년 3개월간 안거했다 보린 공부를 3년 3개월 하셨대요 여러분 참나 체험을 하셔도 이런 위대한 분들도 3년씩 안거해서 그 경험을 소화해내죠 그 경험을 성성하게 유지하기 위해 진안한 노력을 하셨다 달라라마께서 뭐라고 하신 거냐면 지금 일별해도요 참나를 만나도 그거를 성성하게 유지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또 공을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얘기는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제가 좀 얘기를 많이 시간 많이 잡아먹고 있는데 재미있으시죠? 아이고 지워버리죠 이 마하무드라나 족체는요 사실은 수행법이 같아요 즉 생각하지 말고 존재하라 어디에도 휩쓸지 말고 알아차리며 존재하자는 것 다 흘려보내고 흘려보내고 분별의식을 그러니까 몰라해버리면서 몰라해버리면서 존재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몰라하면서 존재한다는 게 알아차림 알아차리는 그 상태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계시다 보면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차리는 상태에 집중하고 몰라해버리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고 몰라해버리고 계시면 그 참나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제가 예전에 강의 하나 해드린 게 있어요 그 마하무드 깍규파의 마하무드라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전일 마음을 하나로 몰입하라 전일이란 말은 우리말 지금 몰입이에요 몰입하라 리 거기서 어렵게 쓰더라고요 제가 어렵게 만든 게 아닙니다 리히 희론을 떠난다 이거는요 참나 각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분별 희론이라는 건 분별의식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떠드는 에고의 노름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여기는 일념이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참나를 만납니다 3단계가 일미 우주 전체가 한 맛이더라는 건요 모든 것이 참나의 현연임을 깨닫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법권 공부에요 4단계 이게 무수 확철되어 옵니다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닦을 필요가 없다 저희 학당의 지금 체계로 말씀드리면 이제 오시면 여기 이제 9급 단계입니다 하나로 몰입하는 법부터 가르쳐 드려요 몰라 하는 법이죠 그러다 참나 만나면은 여기 이제 9급부터 만나긴 해요 근데 제대로 참나와 에고를 구별합해서 만나는 거는 저희가 8급, 7급 인정해 드립니다 그 저는 제대로 된 이해보다는 일단 참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자꾸 만나다 보면 참나가 이해가 돼요 이해를 가지고 참나를 만나실 수 있으면 저희가 8급, 7급 해드려요 해오 단계입니다 저희 학당 수련법하고 지금 족첸법하고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마하무드라나 족첸 똑같아요 일미,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아는 거 벗공이 점점 심화되는 거죠 그럼 8급, 7급 이후 과정이고요 마지막 무수는 1급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확철돼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지를 아공, 벗공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참나의 지속성이 이제 참나에 머무는 시간이 지속되죠 시간이 점점 늘어나다가 1급은요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참나로부터 떠날 수 없다 그리고 참나랑 에고를 정확히 구별하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안다까지 가시고 깨어 계실 수 있으면 여기가 일주보살입니다 화원경 책에서는 일주보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 이 책 보실 때 도움드릴 이 책에는 이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드리려고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 책에서는요 족첸의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해 주는데 이게 지금 이 책에서는 이게 1단계예요 왜냐하면 명상을 일단 얘기하지 않고 명상은 이제 서론에서 얘기를 하고 첫 번째 족첸의 열쇠는 참나를 만나라는 거다 두 번째 족첸의 열쇠는 일체가 참나의 현연임을 슬플 때 기쁠 때 항상 참나를 보라는 거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완전한 자유다 이게 전형적으로 제가 보니까 마하무드라의 4단계를 그대로 가지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당 수련법이 최상승법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전혀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책에서는 여기서 끝이죠 수행이 저희는 어떻게 돼요 이 이후 어떻게 돼요 육바람이를 겁나 하셔야 된다는 얘길까 육바람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단전호흡까지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서도 밀교적이기 때문에 티벳도 결국 호흡법도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티벳불교랑 저희가 되게 유사하면서 달라서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되게 유사해요 그리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밀교하는 호흡법이 있고 육바람이를 강조 저희의 강점은 이런 부분은 공통이고요 육바람일에 대한 섬세한 지도는 저희가 더 자랑하고 있습니다 진짜 큰 보살 되시려면 빨리 견성하시고 육바람일의 세계로 나아가시길 우리가 또 이렇게 티벳불교에서도 같이 또 소통하면서 배울 점도 있고 또 저희가 또 차이점도 나타나고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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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